그러면 여기서 기름값만 23,000원이야. 그죠? 야 근데 화장하셨는데 이렇게 이쁘신가요? 서대문에서 여기 얼마나 걸리는가요? 시간? 한 시간 정도. 그러면 24,000원 정도 들어.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봉사하실때는 봉사하신 마음이 되신가요 혹시? 네. 거짓말하지 말고. 네 있습니다. 서대문에서 여기까지 봉사 오는데 그냥 오는데? 네. 23,000원인데? 괜찮아요? 자 그럼 노래를 뭘 준비하셨냐면 윤씨의 인생이라는 준비. 바꿨어요? 네. 그대 모습은 장미. 그럼 오빠한테 진짜 얘기하던가? 응. 안 했습니다. 아니. 윤씨는 아니고.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. 그 임자가 모르는 거야. 그대 모습은 장미? 아! 민혜경씨다.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. 부탁합니다. 노먼제도. 제가 원하는 장미에서ensive 1997년 수술 largest October Sheep 나 Took 확인. 사랑한 고작 soni natoma mi kozuki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우후 잘하는 곳도 나지 섬무시 속으로 만져보면 나로 다가와 내리우신 자기는 니들 보이시니까 멀리서 보면 하자 하자 가마저나 괴롭게 아쉬움만 죽고 기도라 서서 깜짝래실루옹게 오늘도 견뎌이로 너를 멀어 떠나게는 내 모습을 찾으니 내 사랑이 고소 내 사랑이 고소 너를 다 어울려 미션 끝과 후처럼 할 수 없어 우후 잘하는 곳도 나지 섬무시 속으로 만져가면 내 사랑이 고소 너를 멀어 떠나가 봐 내 심장이는 기대 못 쓰니까 어디서 보면 다정하지만 내 사랑이 고소 나의 사랑이 고소 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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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 고소 wow aluminium 어휴 잘했습니다 그치 닉혜경씨가 약을 많이 먹은거 아니냐 닉혜경씨가 저렇게 주면 안추는데 괜찮았죠? 어려운 놈이죠 맞춥기가 아깐 여러분들 힘들었죠? 뭘 그러냐